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지금 채용비리 관련 건 해서 감사원과 권익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요즘에 허술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금 행동을 조신해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채용비리가 발생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은행 같은 것이 상당히 거칠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국민 보기를 무섭게 본 거죠. 본인들이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살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군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참 안하무인이었고 본인들이 권력을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우스운 나라가 돼버린 거죠. 오늘 선관위는 그렇게 걱정을 안 했던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대법관들이 다 수장을 맡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선거 부정과 관련된 그런 의심 사례가 법정에 가더라도 선관위가 다 성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관위가 저지르고 대법관들은 덮어주고 그런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솔직하게 보게 되면 4.15 총선 재금표가 6번 5번 이렇게 실시가 됐는데도 그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선관위를 비호하고 또 선관위의 그런 부정직정한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마치 자기 일처럼 여러분들 노력하는 조재연이나 천대엽이나 민유숙이나 이동헌이나 김선수나 안철상이나 그런 대법관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소위 선거 공정성에 최대한 걸림돌은 선관위와 대법관들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닌 거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기 드물게 아시아투데이에서 그동안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온 박주현 변호사에게 두세 차례 걸쳐가지고 선거 문제를 다루달라는 장문의 그런 기고를 아마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기고문 중에 앞부분을 보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기고만장했는지 법원의 명령조차 수행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특정 지역선관위의 사무국장이 법원이 내린 명령을 못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박주현 변호사가 공개했기 때문에 박주현 변호사도 청와대에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데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이 판사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판사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중요한 것은 바로 비례대표 투표함을 제출한 것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4월 19일 인천연수궐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증거보전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투표함 등을 법원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투표함 등을 봉인하는 거죠. 결정문에는 비례대표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 모두 보존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은 비례대표 투표지는 절대로 못 주겠다고 한사 꼭 거부했습니다. 판사가 법원의 투표함의 보존명령 대상에 지역구 투표함과 비례대표 투표함을 다 제출하라고 명령했는데 판사의 명령을 다 거부해버린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박주연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 법원의 결정을 대놓고 거부하는 것도 판사가 도리어 불법에 굴복하는 장면도 공직을 경험한 저에게는 처음이었고 판사의 결정문이 일개 선관위 사무국장에 의해서 뭉개질 수 있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연수구에서 일어났던 선거 무효소송에서 전산장비 일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다 판사가 제거하고 투표함만 법원에 제출하라 이렇게 했는데 민경욱 후보와 정일영 후보가 다투었던 이정미 후보가 다투었던 지역구 투표함은 제출할 수 있는데 비례대표 투표함은 우리가 못 주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사무총장이 아니고 누가 했는가 하니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관위원회에 살림을 살고 있는 사무국장이 이걸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나라 꼴이 선관위가 이런 아주 간단한 사례를 보게 되면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괴물로 그냥 커버린 겁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 인천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절대 옳은 일은 아니지만 비례대표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비례대표 이 사람들이 지역구 득표수도 조작했지만 비례대표 득표수도 조작을 했거든요. 비례대표 득표수도 그런데 비례대표 득표수는 새로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후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무슨 더불어시민당 무슨 새벽당 자유기독통일당 너무 많은 거예요. 종이가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표함을 교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졌을 때 지역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개표가 끊는 투표함을 그대로 봉인해 가지고 제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발각이 되기 때문에 선거부정이 득표수 조작이.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그 안에 표를 다 버리고 새로 여러분들 투표지를 만들어서 안에 부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비례대표 투표지는 후보가 너무 많아서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유숙 대법관이 재판을 못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2020년도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6월 15일 날 다 깔아뭉개버렸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는 하나도 여러분들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이 선관이라는 데가 어떤 식으로 득표수를 조작했는지 이게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한 번처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서울 지역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를 뺀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이건 조작을 해놓으니까 2016년에는 차이집이 0에 다 가깝습니다.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조작을 해놓으니까 12.5%만큼 빼앗아 가지고 12.5%만큼 대준 거 아닙니까. 이게 전산조작을 해놓으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다라고 다른 거죠. 이게 여러분들 더 구체적으로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시민이 보내준 자료입니다. 이게 정당투표 비례대표의 조작 상태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의 표를 뺏어 가지고 이렇게 더불어 시민당한테 넘겨주고 이런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제야 전문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석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해운대구 수성구 인천계양구 과중 강주 북구 왼쪽만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국당의 득표수 가운데서 25%를 훔쳐 가지고 더불어 시민당에게 대해줬거든요. 대구 수성구 15% 100장당 15장 훔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그리고 또 투트랙을 따란 겁니다. 그다음에 국민의당 자유기독통일당 새벽당 표를 빼앗아 가지고 열린민주당을 지지를 해 준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인천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지역구 투표는 후보가 3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민경욱 정의령 이정미 그러니까 투표지가 아주 날렵하죠. 금세 인쇄소에서 인쇄해 가지고 옛날 거 소각하거나 파쇄해버리고 집어넣어서 봉인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재검표에서 나온 모든 투표지는 제 눈에는 다 새로 만들어서 투입한 겁니다. 그런데 정당은 워낙 많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박주연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수구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비례대표는 못 주겠다 투표함을 이렇게 한 겁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더라도 선관위원장이 이렇게 다 거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부정선거는 선관위가 저지르고 그다음에 그것을 덮는 것은 대법관들이 해 준 거죠. 선관위가 얼마만큼 표를 도독질했느냐. 이 부분들은 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공개했잖아.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게 되면 이게 밝혀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사실과 진실은 득표수를 조작했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달랐기 때문에 투표함을 다 통갈이 표를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했고 비례대표는 후보가 너무 많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통갈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대법관 민유숙이 1년 넘게 재판을 끌다가 첫 재판을 하고 열지 않다가 뭡니까. 재검표를 못하겠다고 하는 중요한 위인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다 아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던 걸. 결국은 다 덮은 거죠. 덮어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현재 상황은 선관위가 대법관의 합동작전이고 선거검정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세력이다. 이런 부분에 이 여러분들 제목을 참 잘 깔았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선관이 무법판을 깔아준 대법은 선거검정을 두려워한 투기관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번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이 책이 나온 지 여러분들 6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 책이란 게 딴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도둑놈들이고 너희들이 도둑질을 했고 너희들이 도둑질을 이만큼 했고 도둑질을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기록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도둑놈들이 한마디를 못하잖아요. 도둑질을 했으니까. 도둑질 안 했으면 뭡니까. 벌써 뭐 별별 짓을 다 했겠죠.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은 망한 상태입니다. 선거가 망했다는 이야기는 체제가 무너진 겁니다. 국민들이 자기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못 뽑는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 국가입니까. 조선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자기들이 던진 표는 다 소각하고 파쇄해버리고 어문놈들이 뭡니까. 표를 다 만들어서 선출직 공직자를 다 만드는데 그게 국가가 맞습니까. 조선이죠 조선. 그거 보고 여러분 다 입 다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지도층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국민들 다 관심 없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이 투표 선거 과정이라는 것이 아주 단순합니다. 표 나눠주고 나눠주는 표를 투표 용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표도장 찍어가지고 두세 번 정도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바로 현장에서 투표함을 까가지고 수작업으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전국이 합산하게 되면 당락을 검색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선거에다가 사전투표일을 정해가지고 사전투표일하고 여러분들 당일투표일 사이에 4박 5일 차이를 두고 사전투표일이 끝난 사전투표함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분들 지배하여 있고 거기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육안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선거가 참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 투표 과정 당일투표일이나 사전투표일에는 항상 이제 투표장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투표록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표록에 기록을 대부분 남기죠. 그런데 그럼 투표록에 기록된 것은 공식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재검표를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투표록에 기록된 특별한 투표지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투표지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검표를 위해서 법원에다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제출할 때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갈아치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아주 여러분들 그런 간단한 사례가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이 투표지를 갈아치운 거 이게 파주월 사례인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파이낸스 투데이의 선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그동안 참 취재를 잘해준 안세영 기자가 쓴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문제를 다룹니다. 투표지 21매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파주월 재검표장에 반드시 출연해야 될 21장의 투표지가 없어진 겁니다. 그럼 21장이 왜 없어진냐 21장이 파쇄되거나 소각됐다는 거죠. 그건 누가 소각했냐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다 갈아치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경기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 최종 변론 3.3 화재 객관적인 물증이 버티고 있고 재판부가 이미지 파일 대조만 하면 됩니다. 그런 파주월에 출마했던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원고가 되고 대리 변호인이 노태우 변호사가 돼가지고 파주월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건지 않습니까.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장에서 보관 중이던 투표용제 21매가 정발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키가 찬 사건이죠. 그 투표장에서 여러분들 사전 당일 투표일입니다. 당일 투표일 보면 20장 정도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았고 한 장은 철치선을 가위로 자르지 않는 채 그냥 여러분들 투표자에게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 특위사항을 그날 여러분들 참관인 정당 참관인하고 그 다음에 투표 진행요원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투표로 금촌 2동 제2투표소에서 오전 9시 30분에 약 20장의 투표용제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됐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투표록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 일렬번호지 한 건에 대해 절치하지 못했습니다. 절치하지 못하고 선거관리인에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럼 21장이 재검표 과정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실종해버린 겁니다. 그 실종해버렸다는 걸 어디로 갔냐 이야기입니다. 그게 북한으로 갔냐 그게 중국 공상당에 갔냐 그게 하늘로 갔냐 그게 소각되거나 파쇄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소각되거나 파쇄됐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함께 뭘 이야기한 겁니까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기 이전에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를 전부 손을 댔기 때문에 이런 투표록에 기록되어 있는 21장의 이상한 투표지가 그냥 소각이나 파쇄돼 버린 겁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도 신기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공병호 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저만큼 전문가가 되어 있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 이 투표록에 기록되어 있는 21장의 좀 특이한 투표지가 왜 존재하지 않고 그게 소각이나 파쇄대상이 됐느냐 그것은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선거는 양동작전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전산조작에 의해 가지고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서슴치 않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아니 그거는 이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여러분들 분석해 가지고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모든 득표수는 다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그 하나만으로도 국가가 뒤집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겁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이야기는 개표가 끝난 이후에 선관위가 공식교로 발표한 여러분들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법원에 그대로 여러분들 투표함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에 손을 대야 되는 거죠. 투표지에 손을 대는 순간 투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상한 투표지도 투표자들이 던진 다른 투표자들과 함께 파쇄되거나 소각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이 사건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 겁니다. 며칠 전에 다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파주월 사례거든요. 2022년도 파주월에서는 박용호 후보 그리고 변지혜 후보가 받은 사전 득표 득표수 가운데 100장당 30장을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박정후보와 함께 더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공짜로 얻은 박정후보는 사전 빼기 당일에 플러스 12%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빼앗긴 박용호는 마이너스 13% 정도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죠. 2016년 파주월 선거에서는 조작을 안 했으니까 다 0%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재검 표장에서 모든 표를 다 이렇게 여러분들 바깥치기를 해놓으니까 기상천의 한 투표자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파주월에서 나온 이게 여러분들 사전투표지는 프린터로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인쇄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인쇄를 다 해 가지고 이 배춘잎 사전투표지가 나온 거죠. 인쇄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팍팍 하지 않습니까 인쇄소 출신들이니까 이게 절단기를 좌우상하에 다 대었으니까 이걸 다 대법관들이 덮은 겁니다. 인쇄를 해놓으니까 여러분 절단기 날이 아주 이렇게 날카롭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끝이 붙는 겁니다. 절단기를 자른 부분이 종이끼리 붙어 가지고 이렇게 붙은 겁니다. 이건 100% 만 1만% 이렇게 인쇄소 인쇄소에서 나온 거죠. 사전투표지가 인쇄소에서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온전할 수 있을지 이번에 이거 못 고치면 그냥 앞으로 못 고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미래를 100% 예상할 수 없지만 지난 3년 이상 정도 이 문제를 여러분들 추적해오면서 이 여러분들 사악한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가 이렇게 장악이 됐는데 천재 1위 기회로 운 좋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됐는데 240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됐는데 이걸 못 고치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 생에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에 상당 부분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외쳐도 이게 효과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다 같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래도 1%의 가능성이 있으면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 엉망진창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들을 어떤 식으로 뭡니까 조작을 했는지가 이 도둑놈들 사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 이 도둑놈들은 도둑질을 문정권 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 이렇게 부지런히 해 가지고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들에게 손을 댔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직접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겠지만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번에 이제 보니까 박주현 변호사가 선관위로부터 대한변협 징계 요청을 받았네요.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박주현 변호사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소개를 해놨네요. 참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처음에는 좀 새가 많았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공론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이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민경욱 전 대표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그다음에 오근호 대표 그다음에 저 이런 많게 사람들이 남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참 중요하죠. 국민들이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없다는 거 큰 노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노예가 되더라도 뭐 남편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노예 상태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박주현 변호사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것은 도덕놈들이 고함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덕죄를 한 놈들은 무사하고 도덕놈들을 이름 찾아 헤매는 사람들만 박해를 받는 그런 기이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공대일리 신문도 다루었지만 박주현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네요. 박주현 변호사가 법원의 집행정지의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이 선관위가 보기에는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대한변협에다가 아마 이 변호사를 징계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석연치 않은 것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조사위원들이 사전에 아마 검토를 해서 조사위원 의견을 아마 제출하는 모양인데 그걸 세 번씩이나 조사위원을 바꿨다고 하네. 그럼 누가 그걸 그렇게 바꿨을까. 또 박주현 변호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조사위원들이 박주현 변호사가 낸 그런 답변서는 읽어보지도 않고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그런 의견서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상이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차개로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법원 전상만 자료가 전자소송에 삭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판사의 이름들 그런 판결을 돕기 위해 가지고 증거물로 제출한 것 가운데 일부를 선관위가 손을 써 가지고 판사들이 못 보도록 법원의 전산망에서 제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선관위 측의 범죄 행위라 할 겁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판사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출한 증거물 가운데 일부를 선관위 측이 여러분 개입해 가지고 임의로 삭제를 시켜버린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제도화된 부정선거의 수령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제도화된 여러분들이 소위 부정선거의 수령을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서 유지가 되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선관위가 도덕질을 한 거잖아요. 선관위가 여러분들 2020년도 2월 28일에 저를 고발했지 않습니까. 3월 1일 날 황교안 전 대표하고 민경욱 전 의원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 고발의 요지가 뭡니까. 이 세 사람이 사전투표 조작서를 유표하고 있으니까 처벌해 주십시오. 선관위가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와 황교안 민경욱이라는 세 사람이 선관위 고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경찰이 조사를 하고 무혐의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검찰이 보안수사 이런 걸 하지 않고 여러분들 검찰이 무혐의를 처리하고 그 정도에서 거쳤을 건데 문정권 하에서 또 여러분 선관위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걸 갖고 고등법원에 검찰의 이런 수사에 대한 2위 신청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고등법원이 또 그걸 기각시킨 겁니다. 그럼 뭐냐. 사전투표 조작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공병호가 뭘 했습니까. 도둑놈들 시리즈를 발간해 가지고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완벽하게 입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황교안과 민경욱과 공병호를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 전에 사전투표 조작설 유표한 자로 여러분들 고발한 겁니다. 경찰 무혐의 검찰 무혐의 검찰의 2위 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이 무혐의를 때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사전투표 조작설 이 아니고 그냥 내가 내놓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여러분 핵심 문제는 선관위가 주도한 범죄다 이야기입니다. 무슨 범죄 사전투표 조작을 완벽하게 입증한 겁니다. 어디서 공병호 여러분들과 쓴 도둑놈들의 시리즈에서 책이 나오고 8개월이 되어도 그들은 묵묵부답이다. 그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것이다. 대법관들은 사바사바해서 여러분들 협력을 얻어낼 수 있지만 숫자한테 와유로 미기고 숫자한테 뭡니까 술 사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책임 가지고 이러면 숫자 함께 이러면 술 먹이면 숫자가 어 누구 맞다 이렇게 해 줄 것 같습니까 숫자는 그냥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선관위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설이 아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오세훈 씨하고 여러분 고민정 씨가 붙었던 21대 총선 2020년 4.15 총선의 여러분들 이게 뭐죠 광진구울의 사전투표 조작 입니다. 오세훈이 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35% 100장당 30자성을 여러분들 도둑질 해 가지고 누구한테 넣어줬습니까 고민정한테 넣어준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6298표 플러스 6298표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짓말 가지고 책을 다섯 권 쓸 수 있는 여러분들 그렇게 천재가 어디서 난 그렇게 천재가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분석을 누가 했습니까 오랫동안 여러분들 이 전산 분야의 베테랑인 제야 전문가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2022년 6월 1일 인천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얼마를 훔쳤습니까 좌파 우파 교육감 후보 최계훈에게서 10% 훔쳐 가지고 2574표를 마이너스 처리 하고 도성훈이 2.574표를 부러스 한 겁니다. 모든 선거를 이렇게 다 도둑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는 이병태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설이나 가설이나 추종이나 정규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뭡니까 무슨 딴 이야기가 한 조갑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딴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도둑질 한 겁니다 이렇게 이 분석자료가 어느 자료입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자료입니까 시진핑 휘하이는 중국 공상당 선관위 자료입니까 이게 누구 자료입니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누가 이끌었습니까 노태학이 하고 박찬진이가 이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거는 누가 이끌 었습니까 권순일이 하고 조혜주가 이끌었지 않습니까 21대 총선 대전유 선거 미스터 선서린 이상민 씨도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김소연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 에서 35% 100장당 30자처럼 훔쳐 가지고 이상민 의원한테 대해준 거 아닙니까 이상민 의원은 몰랐 겠죠 점잖은 분이니까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 하도 참 답답한 건 이 박소연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를 그렇게 선관위가 징계 변협에 징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조사위원을 세 번씩이나 바꿔 가지고 결국은 기어이 변협에 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 모양이네요 참 악한 세상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놈들은 대로를 할부하고 다니고 그 거대한 세력에 맞서 가지고 여러분들 이 문제를 어떻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이렇게 하려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그렇게들 힘을 모았는지 한심한 거죠 한마디로 다 다음에 벌 받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한국은 참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반듯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본 인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윤 대통령에게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대통령이 검찰공공수사부로 하여금 부정선거를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대통령 선택 사양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 선택 사양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대통령이 내려앉아야 돼 나가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책무입니다 나는 가장으로 책무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 한 사람은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애글복글 하고 여러분들 해달라고 그렇게 대통령 하게 애원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이 명령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대통령은 검찰의 공공수사부가 이런 거대한 이런 부정선거를 파헤시도록 수사 지시를 할 수 있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 책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법을 공부하셨으니까 책무 의무는 다 알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지금 이제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1960년생 우리나라 한 62세 대학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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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했을 때 두 가지 수식어가 따랐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고 그리고 79학번이다 제가 79학번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선거에 관한 재검표 현장의 사진들을 꾸준히 공유하는 권호영 변호사님이 79학번이고 고대법대를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79학번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79학번 고대법대 출신이고 같은 시대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등장할 때도 큰 기대감은 아니지만 잘해 주시기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 기대하고 달리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고 1년 경과됐을 때까지 선거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한 적이 없고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그 어마어마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대통령이 선거수사를 개시하도록 그렇게 검찰의 공공수사부에 지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국가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대통령이 수행해야 될 것은 책무다 이렇게 봅니다 선택사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를 오늘 공대일리에서 다뤘습니다 79학분들의 선택 윤석열 대통령의 납득할 수 없는 행보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공대일리에 선거 섹션이나 오피니언 섹션이나 칼럼들을 들어가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런 선거 부정에 대한 축적된 그런 보고서나 단상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대통령이 타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같은 시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의 제각각 선택 지금은 권력을 잡거나 권력에 다가선 사람들이 돋보이지만 세월의 흐름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궁금하다 각자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선악관과 정의관에 그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79학번이고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오셔온 서울시장은 본인도 대통령이 한번 되고 싶으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정치인으로서 선거 부정 문제를 입에 거론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 점은 저도 이해를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똑같은 입장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나 원희룡 그런 장관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까지 오르고 그리고 본인의 책무가 대통령은 국가의 헌정짓을 유지하고 외침과 내침으로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입장을 피력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를 지시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선택 사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이 검찰 재직실에 해왔던 것처럼 특정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수사를 할 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겁니다 선택 사양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저는 분명합니다 대통령의 책무이지 대통령의 선택 사안이 아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침묵이라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첨예한 과제에 대해서 그렇게 대결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럼 자연인으로서 그런 성격을 가진 것까지 제가 나무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한 자에 관해서는 개인적인 선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당연히 검찰의 그 많은 공공수사부로 하여금 그 거대한 부정선거를 파헤치도록 그리고 자기 재임 시절에 선거 제도를 수순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본인 자신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선악관이나 정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걸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물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걱정이 커져 왜 그런가 하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저렇게 침묵을 하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한 번만 부정을 한 게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두 번의 공직선거도 다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자신이 240만 표의 사전특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얼마나 엄청난 범죄입니까 그런 범죄를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무슨 대법관들의 구조가 어떻고 대법관들의 구조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는 개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이상 정도 이러면 검찰 수사 한 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강하게 저항하게 되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지금 저항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의 국민들은 선거 부정을 하든 선거 사기를 치든 부정선거를 하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냥 어놈이 하면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 정권이라는 것이 국가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른데 그걸 잃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건지 체제가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데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7,9학번으로서 같은 시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유감스럽죠 제가 오늘 7,9학반들의 선택을 이렇게 글을 쓰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을 살다가 간다 권력이란 것이 화려하게 보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 사그라지고 마는 것이다 다들 불나방처럼 권력 주변에 몰려들지만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것이 권력이다 세월이 흘러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영화와 근세를 누렸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일처럼 나서리는 사람들은 가뭄에 콩나귀처럼 드물 것이다 아마도 두드디처럼 숨어버리거나 또 다른 권력의 줄을 찾아서 나서는 인간들이 서울 장안을 가득 채울 것이다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옳은 길 선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해야 한다 할 수도 있다는 그 차이점이 7,9학번들의 60대 이후의 선택을 가르게 된다 하지 않을 천 가지 만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 국민이 노예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일처럼 세상에 중요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이 말에 틀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노예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일을 대통령이 침묵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위중한 이유가 뭐가 있냐 이야기예요 그런 이유는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이득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심이 들어가게 되면 펜도 흔들리고 글도 흔들리게 되지만 사심이 없으면 그 이야기가 진실에 가까운 거죠 아무튼 참 선거에 가난한 나라 꼴이 아프리카의 최 여러분들 뭐죠 최빈극보다 더 못한 수준 같아요 아무튼 이 선거 공정성이 그래도 1%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저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더 많이 확산돼서 국민들이 이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각성하고 이 문제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시리즈의 확산이나 보급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권순일 씨 1959년생이고 대전 출신일 겁니다 아마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우리에게 권순일 씨 이렇게 하면 선거 문제를 다루온 사람 입장에서는 2020년도 4.15 총선에 중앙선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인물이고 당시 조혜주 씨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4.15 총선을 지휘했던 명목상으로 그 인물이 권순일 씨입니다 욕을 참 많이 먹었죠 그런데 잊혀질 법한 그런 인물이 이후에 화천대유 김만배의 공식적으로 방문을 대법관 시절에 8번 만나고 한 번은 아마 기록이 안 됐을 겁니다 도합 9번 정도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대법원을 방문한 그런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퇴임 이후에 바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1억 원 이상 정도의 연봉을 받았던 그런 인물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참 재판글의 의혹 이재명 당시의 대선 후보 경기도지사가 신흥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이 내용이 이제 결국은 무죄로 확정되는데 크게 귀한 인물이 바로 권순일 씨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참 큰 의문은 권순일 씨가 화천대유 고문으로서 있게 돈을 받을 당시에 연체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의 석자 교수였지 않습니까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대법관이 석자 교수 특히 명문대학의 석자 교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스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당한 액수의 돈을 법학전문대학원에 기부하고 그 기부금 가운데 일부를 봉급으로 이렇게 제공받는 그런 형태로 아마 이제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대학 재정이 요즘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또 현직 법원의 부장판사 출신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연체대학교 석자 교수권은 쉽게 추적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누가 과연 거액을 권순일 씨를 위해서 기부했는가 일체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조사나 수사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많은 국민들의 그런 의욕을 아는 상태에서 권순일 씨가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 돈 벌이를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봉급이 대법관 시절하고 달리 나오지 않으니까 생활인 입장에서는 돈 벌이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나 권순일 씨 이렇게 하게 되면 4.15 총선의 중앙선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씨와 관련한 재판글의 의혹의 당사자 그런데 그런 의혹이 강하게 이렇게 부각됐습니다 불구하고 수사다운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조계의 어두운 부분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유야무야되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모든 신문들이 권순일 씨의 돈 벌이 시작에 대한 부분을 다뤘네요 재판글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활동 시작 대법원 사건 수임 이렇게 이제 정간예우 차원에서 이제 큰 걸 하나 물은 모아이네요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사건을 수임해가지고 일을 시작한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가 대법원의 권순일 전 대법관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다는 출입자료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제 당시에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봐주는지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너무나 큰 사건이거든요 대법관이 만일 재판글에 의해 연류가 됐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 보게 되면 소설을 쓰지 않더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 들어와서도 전혀 이런 제대로 다루지지 않는 거죠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한변협에서 이제 관련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또 위원들이 다 뭐 이렇게 다 밥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모양이죠 상당히 유감입니다 생화된 옷을 뭐 밥벌이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만 권순일 씨와 관련된 재판글의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 연세대학교에 누가 그렇게 그의 걸 기부해가지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그렇게 자리를 갖게 됐는지 김만배 씨가 또 뭐 이런 정언을 했지 않습니까 권순일 씨가 법률전문 미디어를 인수해가지고 회장으로 그렇게 추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만큼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특별한 은혜가 딴 게 있겠습니까 이재명 씨 관련한 그런 특별한 은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라의 기강이라는 것이 제대로 쓰려면 대법관이 재판거래를 했다 이런 거가 말 자체가 나오는 거가 너무나 참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그냥 다 묻히는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거 묻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등장하고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년이 넘었는데 이 권순일 씨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손을 쓰지 않는 거죠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 다 쉬쉬 이렇게 하고 덮는 추세지만 그래도 가장 큰 사건이 이렇게 소위 그 덕표수 조작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가 정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거 부정 문제를 낱낱이 파헤친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7움부터 5권을 여러분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세상 사는 이치라는 것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한 방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도 이렇게 부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 못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한 번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재개하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제위기 같은 걸 경험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아주 어렵게 장만한 기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헐값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바겐세일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1997년도 외환위기를 통해 가지고 가혹한 그런 비용을 치뤘죠 그런데 대부분 그 경제위기 역사를 보게 되면은 대개 사람들이 어떤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나면은 10년 정도는 기억을 하지만 10년이 넘어서게 되게 되면은 대부분 잊어버리고 만각하게 된다는 것이 또 일반적인 그런 관찰 결과입니다 역사적 사례고 이제 어제죠 어제에 세계에는 3대 유명한 그런 신용평가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치 그 다음 뭐 s&p 그 다음에 뭐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피치가 미국 정부의 국가신용평가 등급을 트리플 a에서 aa플러스로 이렇게 낮추버렸지 않습니까 낮추고 나서 이제 간밤에 미국 시간으로는 정시가 열리는데 오늘 정권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흔들렸죠 나스닥은 아마 한 마이너스 2%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s&p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이 크게 이렇게 그동안 탄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성성장구하던 주식시장이 속절없이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부분의 그런 경제신문들은 국제신용평가회사의 등급하락에 대한 뉴스를 전했네요 어제 마침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립대학의 세무학과에 계시는 교수님이 중앙일보에 기구한 내용을 가지고 상세하게 말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방에 가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 막강한 힘은 신용평가회사가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30대 중반 정도의 그런 에코노미스트로서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나서 가장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실제로 세상을 여러분들 좌지우지하는 것은 신용평가회사인 같다 신용평가회사가 어떤 회사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국가를 그냥 저평가하기 시작하게 되면 대책이 없다 그게 이제 외환위기가 준 그래서 정직한 정책을 써야 되고 재정을 근실하게 유지해야 되고 계속해서 무역수지와 경상수위 적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외환위기가 우리 함께 주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치가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것이 국가 부채가 늘면 한국에도 닥칠일이다 이렇게 이제 딱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런 경제신문의 논술위원들이 오늘 뭘 쓸 것인가 라는 부분을 딱 다루면서 이 문제를 미국 정부에 대한 피치의 국가신용등급이 AAA에서 AA플러스로 정격 강등이 되고 그 이유는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재정적자 비중이 2022년도 3.7%포인트에서 2025년도 6.9%포인트로 늘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또 일부 외신을 보니까 피치가 정치적인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사건도 한 가지 원인이었다 그렇지만 그걸 딱 듣고는 이 양반들이 정치적인 그런 결정을 내렸구나 그런 의심이 되는데 뭐 어떻든 간에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한 곳이 이렇게 신용등급을 하락하니까 이게 이제 오래전에 2011년도에 S&P가 한번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을 때 미국 정치가 무려 15% 정도 폭락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 미국의 주식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게 그만큼 파급효과가 큰 거죠 어떻든 한국은 채무문제 재정건정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미국은 자국 내에 있는 신용평가회사들이 이렇게 미국 정부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더라도 미국은 발끈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의 나라들이 달러화를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발끈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개방경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국가 채무의 증가 재정적자의 증가 그리고 무역수지나 경상수지에서의 이상신호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신용평가 등급 하락이라는 부분들이 늘 주의깊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외환위기가 끝나고 20여 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것은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들이 거두드릴 수 있는 수입보다도 만성적으로 지출을 늘리게 되면 반드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등급 하락이라는 그런 통지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좀 심하게 되면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정직해야 되는 거죠 성실해야 되고 자기 분수를 알고 분수 내에서 살림살이를 꾸려가야 되고 이게 그래도 개인은 당장 자기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의사결정에 옳고 그름에 따라서 본인이 비용을 치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좀 더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데 한 사회라는 것은 다음 세대가 빚더미를 그냥 다 떠넘길 수도 있고 무임성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릴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피치의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서 미국 정시가 크게 요동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국가 채무의 급증이라든지 재정적 적자의 증가라든지 만성적인 무역수지나 경상수위 적자 문제에 대해서 각고의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리게 되면 뭐니뭐니 하더라도 선거가 정상적이게 되면 우리가 국가권력을 제어하거나 또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 문제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좀 우리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종합적이고 심청적으로 파헤친 책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공직선거 해부실이죠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이 많이 널리 알려져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계속 참정권을 보존하고 그리고 국가권력을 계속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응준 작가의 인터뷰를 읽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후기 조선인들과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만 후기 조선인들은 고대인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근대인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대인은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에 익숙해야 되고 개인의 발견에 또 큰 비중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술적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점을 이제 이응준 작가가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한 거죠 조선의 모습을 다룬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하멜 표루기일 겁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들어봤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하멜 표루기를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 원제를 조금 축약해놓으니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축약된 그런 걸 같다 그래서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많은 내용을 우리가 소득을 거둘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하멜 표루기입니다 이게 오래 잡혀 있었네요 13년 28일 동안 한 10년 이상 정도 이국의 여러분들 체류하게 되면 그 사이를 상당 부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네덜란드 화란 이렇게 하면 특별하지 않습니까 유럽 국가들의 예행해 본 경험들은 여전히 화란이라는 나라는 참 단단하고 야무지고 훌륭한 조상을 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정도로 핸드릭 하멜입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 스페르베르의 선언으로 1653년 일본 나가사키를 항의하던 중에 일행 38명과 함께 표루하다가 제주도에 도착한 인물이다 동료 7명과 함께 탈출해서 2년 후인 1668년에 귀국했다 13년간 억류생활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난선 제주도 난파기를 이렇게 글로 적은 겁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타이반을 가다가 나가사키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가사키로 가야 되는데 제주도로 아마 표를 한 모양입니다 나가사키에는 이제 화란이라고의 여러분들 교류했던 지역이 지금도 잘 보존이 돼 있죠 이런 범선을 타고 참 작은 나라가 한때 여러분들 세계를 호령하던 그런 아주 멋진 나라가 화란 홀랜드란 나라죠 홀랜드란 나라인데 1653년 8월 15일 모두가 실험에 잠겨 있을 때 멀리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일본인이기를 기대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일본인이기만 하다면 저희들은 다시 동포들 곁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트도 이미 산산조각이 난 이 마당에 살아날 가망이란 거의 없어지며 앞길이 캄캄해지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 표류했던 그런 상황을 글로 남긴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날짜를 쓰고 그날에 대해서 특별한 사건 사유를 상시하게 정리를 해놨네요 저희들은 왕에게 탄원했습니다 조선왕입니다 배가 폭풍을 만나 이국당에 난파되어 저희들은 부모나 처자식이나 친구나 애인들과도 못 만나게 되었습니다 폐하께서 자비를 내리시어 저희들을 일본에 보내주시어 그곳에서 동포를 만나 다시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얀얀신 베테브레 조선인조 5년에 네덜란드 선언으로 풍랑을 만나 제주도에 표류하여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병자호란 때는 대표 사용법을 가르쳐준 한국면 박연을 통해서 이렇게 통역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박연을 급히 제주도로 이제 파송한 겁니다 통역관으로 외국인은 국외로 내보낸다는 것은 이 나라 관습에는 없는 것이므로 외국인은 여기서 일생을 보내야 됩니다 때문에 너희들의 식량이 배당되는 것이다 국왕은 저희들에게 네덜란드식의 춤을 추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발표했습니다 박연은 이제 영원히 네덜란드로 못 돌아갔죠 조선인조 때 표를 했네요 1627년이고 그 다음에 1653년이니까 거의 한 27, 28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1657년 8월에는 타타르인이 다시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저희들의 집에서 엄중한 감시를 받고 타타르인이 기국하기 2, 3일 전부터 외출하면 채용까지 받도록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어 타타르인은 다시 얼음을 딛고 조곡물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희들은 역시 이전처럼 집안에 전혀 감시받게 되었습니다 1665년에는 저희들의 고생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저희들은 배를 구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항상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저희들은 작은 배를 하나 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젠가 저희들을 구해 주실 거라 믿으며 기회에 있을 때마다 배를 타고 이섬저섬을 찾아다녔습니다 여기서 타타르인은 한족이 아니고 만주족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조, 효종 때는 청나라가 지배를 했겠죠 청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조공을 받기 위해서 사신들이 왔을 때는 엄중한 감시하에서 네덜란드인들이 집에 갇혔죠 그리고 네덜란드인 존재가 중국 여러분들 사신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그런데 사신들이 왔을 때 한 두 명 정도가 그냥 사신들 붙잡고 자기들 돌아가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별도로 이제 갇히게 되는데 아마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인근에 있다가 전라도로 내려갔다가 전라도에서 이러면 그 다음에 제주로 다시 내려가고 제주도에서 이러면 탈출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는 성낙하여 얼마 뒤에 배를 하나 사와 배를 세 번 사왔습니다 저희들은 갑을 치르고 배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판 사람은 저희들이 자기 배를 샀다는 것을 알자 만일 저희들이 그 배를 타고 도망이라도 가는 날이면 자기를 사행해 될 것임에 틀림없다고 해서 도로 물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거의 값절되는 값을 지르고 그를 달랬습니다 그는 앞으로 닥쳐올 괴로움보다는 돈의 눈이 뒤집혔고 저희들은 겨우 눈앞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약을 서둘렀습니다 도칠한 닷 그리고 밧줄이랑 노타의 필수품을 준비하고 음력으로 초순깨가 날씨가 좋아 이 날을 택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길잡이 삼아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제주에서 나가사키로 도망을 가는 거죠 배를 세 번째 사서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13년 28일 동안 슬픔 속에 목숨을 잃을 뻔했던 유폐생활에서 저희들이 구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적절한 감사의 말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땅에 살고 있는 8명의 동료에 대해서도 같은 은총을 내리시어 동포 곁에 오게 해주도록 기도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일본에 도착해 가지고 나가사키로 가기 전에 일본의 관리들한테 취조받는 그 취조 기록들이 다 남아있네요 그 취조 기록에 대해서 일본 관리들이 상세하게 여러분 조선 실정에 대해서 묻습니다 땅은 얼마 됐냐 종교는 어떻냐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냐 왕은 어떻냐 이런 걸 상세하게 묻는 그 내용 가운데 일부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국왕이나 완국 고문관들에게 부탁했습니다만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나라 사정을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외국 사람을 기국시킬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이 7번도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나온 거 아니까 취조 내용 가운데 하멜이 한 이야기입니다 8번은 하멜이 별도로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국민들의 성실성과 용기에 대하여란 제목에 그들은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고 쏘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은 그다지 믿을 만한 사람이 못됩니다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될 전 부끄러운 일을 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아마도 이제 한국인들 중에서 이제 거짓과 사기가 조선조회 좀 많았다 현대 한국은 좀 다르겠지만 그것은 이제 워낙 관의 수탈이 심하니까 참말에 가면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한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항상 관의 수탈 대상이 되니까 관하에 불려가 가지고 주리를 털고 하게 되면 참말을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분들 하멜한테서 관찰된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고 쏘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은 아마 그런 정치 제도가 국민들에게 영향을 신민들이죠 국민들이 아니고 신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멜 표르기가 어떤 책인가라고 궁금했는데 아주 완본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긴 책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